어떠십니까? 복구할까요? 제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일단 벗기 시작했으니까 하겠습니다. 환경규제 관련 기업의 법률 리스크 대응 방안 제가 주로 그동안 20여 년간 실무한 내용에 기초해서 그리고 우리 법제가 요즘에 계속 바뀌고 있고 환경 컴플라이언스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3시간 지루하지 않게 50분 하고 쉬고 50분 하고 쉬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웨비나로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하신다고 하고요.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질문을 하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시간이 너무 기니까 쭉 하고 맨 마지막에 하면 좀 재미도 없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의문이 있으시거나 그리고 사실은 다 실무적으로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들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만약에 실무적으로 경험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정말 ABC부터 궁금하다. 그러면 ABC부터 얘기를 하자. 뭐 아니 근데 이제 처음부터 제가 막 ABC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궁금한 걸 질문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규제라는 게 도대체 어떤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좀 크게 그림을 보고 최근의 동향은 이렇다 하는 거를 첫 번째 환경규제 동향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위반 사례를 제가 조금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실무에서 많이 보는 건데 그 개별 기업들의 케이스를 가져온 거는 아니고 그거를 최대한 추상화해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좀 가지고 왔고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범죄 단속법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환경 컴플라이언스에서 환경범죄 단속법은 이제는 빼놓을 수가 없는 이슈가 됐어요. 저희가 작년에 환경범죄 단속법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까지 실제 막 진짜 이슈가 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이제 실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도가 작년에 변해서 이제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좀 많이 커서요. 이걸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론 비슷하게 기업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이제 컴플라이언스 담당하시는 변호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일종의 제안을 드리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제 생각에는 첫 번째 하고 50분 쉬고 두 번째 하고 이거를 같이 나갈 수도 있고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하고 마지막은 한꺼번에 하고 이렇게 할까 합니다. 환경 규제의 동향 첫 번째 처음에 제가 가져온 건 환경범령 체계예요. 이거 환경범죄 단속법 맨 앞에 시작할 때도 이 슬라이드 붙여놨는데 두 번 붙였어요. 실수한 건 아니고요. 두 번 보시라고 붙였어요.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저기 수업시간 대학 수업시간 같죠. 환경범령 체계는 이렇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큰 그림에서 이해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 외우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외부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혹시 대부분 사내변호사님이실 테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기본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 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분류한 거예요. 어떤 교수님의 책에 나오거나 뭐 이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이 정도 분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환경법의 책이에요. 맨 위에는 당연히 헌법이 있죠. 헌법을 위반하는 법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머지 법들은 사실은 이 법적인 지위는 다 똑같아요. 헌법 밑에 우리나라 그냥 법들이 있는 거지 환경법의 어떤 다른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법을 올려놓은 이유는 이게 이제 환경법의 기본 정책과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법들이 만약에 서로 좀 충돌이 되고 불분명한 게 있으면 다시 이쪽으로 좀 올라가서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는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우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이슈에서 이 법을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쨌건 이 기본이 되는 법이 하나 있고요. 환경영향평가법은 제가 왜 올려놨냐면 이거를 이 기타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어떤 기업이 특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환경영향평가거든요. 이제 요즘에는 그걸 많이 알고 계세요. 여기서 뭔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좀 괴로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이 전체를 사실은 다 보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여기다가 놨어요. 나머지는 이게 사실은 여기 이게 핵심이죠. 기업의 비즈니스 특히 제조업은 배출 규제 오염물질을 어떻게 배출을 하는 걸 규제하는가 그리고 그거를 기업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환경규제의 많이 핵심입니다. 그거는 제조업을 가진 회사의 변호사님들은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제조업이 아닌 회사의 변호사님들은 조금 덜 신경을 쓰실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화학물질 같은 거는 제조업이 아닌 회사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부딪혀요. 제품, 화학제품, 화학물질 이런 거 수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딪히게 되어요. 그 이 배출 규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업의 활동이에요. 그럼 기업의 활동할 때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그리고 물환경도 어떻게 보존하는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처음 입지할 때.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법을 제가 쭉 써놨죠. 근데 이제 기업들이 많이 보셔야 되는 법들은 그 다음에도 또 써놨으니까 여기로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